지난 밤 사이에 매우 큰 이벤트가 있어서 간만에 마켓 관련하는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로 기업 자체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리지만 이번 이벤트는 꽤 시사하는 바가 커서 간단히 영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유럽 중시가 엄청난 상승을 하였고 미국 역시 나스닥 지수를 제외한 대표 지수들이 급상승을 하였습니다. 유로 스탁 50 지수는 6.36% 올랐고 독일 닥스 지수도 5%나 올랐고 영국도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유럽 시장은 초강세장을 보여줬고 다만 S&P500 지수는 겨우 1.17% 올랐고 나스닥은 오히려 2.16% 빠졌습니다. 우선 왜 이런 지수름을 보졌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우선 화이자 웹사이트의 공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 3상에 대해서 중간 보고서를 냈는데 우선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텍사가 공동으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 왔었는데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총 4만 3,538명의 3상 참가자 중에서 94명의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검사를 한 결과 백신이 90% 이상의 효능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총 4만 3,538명의 참가자에 대해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는데 실험군에는 실제 개발 중인 백신을 투여하고 대조군에게는 위약 즉 가짜 백신을 투여하는데 코로나 확진자 94명에 대해 검사를 해보니 이들이 90% 이상의 비율로 위약 투여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백신을 투여받은 3상 참가자들은 대부분 바이러스에 안 걸렸다는 것입니다. 백신의 효능이 90% 이상이라는 수치는 실제로 매우 뛰어난 효능의 백신이라고 합니다. 보통 의료계에서는 75%만 넘어도 뛰어난 백신이라고 하는데 화이자가 개발한 이 백신은 임상을 거치면서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부작용도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백신이 이번 달 즉 11월 말까지 이렇다 할 부작용 없이 버텨주기만 한다면 12월 중으로 FDA의 긴급 승인 허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곧바로 양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완벽한 종식까지는 앞으로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코로나 종식이 현실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주위 시장이 그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럼 왜 유럽 시장이 유난히 엄청 올랐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유럽 시장은 미국 시장이 엄청 오르는 동안 별로 못 올라서 그렇습니다. 유럽은 컨택트 산업이 주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령 프랑스 대표 지수인 CAC40을 보면 아직도 코로나 전 주가를 회복하려면 갈 길이 멉니다. 어제 무려 7.57%나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코스닥 종목도 아니고 한 국가의 우량주들로만 묶어놓은 지수가 이렇게 크게 오른 겁니다. 독일 종합주가 지수인 닥스 역시 코로나 이전 지수 수준으로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탈리아 종합주가 지수 역시 5% 넘게 급등을 했는데 이 역시 코로나 이전 지수 수준은 요원해 보입니다. 어쨌거나 유럽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백신 개발이 다가온다는 뉴스에 정말 크게 오른 이유는 유럽은 매우 컨택트적인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유럽의 코로나 확산 현황이 역대 최악의 기록을 매일 갈아치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럽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코로나 방역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이유는 이 사람들 문화 자체가 너무 컨택트적이라 그렇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기업치고 언택트 기업도 딱히 떨어오는 것도 없고 코로나 백신의 개발이 다가오면 투자 자본들이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유럽의 증시들이 일제히 오른 것입니다. 반면에 언택트 주들이 많이 있는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은 지난 밤 주가가 많이 빠졌고 앞으로 하락세가 좀 더 지속될 수도 있겠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엔 지난 밤에 2.16% 정도 하락하는데 그치긴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투자 자금들이 투자처를 찾다보니 언택트 관련주에 심하게 쏠리다보니 대표적인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 같은 경우엔 사실 엄청나게 올랐고 지금 보시는 1년간의 나스닥 100 지수 차트만 봐도 올해 쉼없이 달려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표적인 언택트 기업들은 지난 밤 대폭 조정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5% 넘게 하락을 하였고 페이스북 역시 언택트에 수혜주였는데 5%가량 빠졌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관련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듯이 언택트 시대는 사람들이 직접 소통을 하다기보단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경향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트래픽이 늘어나기 때문에 광고 단가는 올라가고 이는 기업의 EPS를 늘리는 영향을 준다는 식으로 간단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8.59%가 하락하였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코로나가 만약 근 미래에 종식되면 저도 넷플릭스는 그만 보고 여기저기 엄청 여행 다닐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 백신에 대한 희소식은 넷플릭스에게는 초대형 악재입니다. 반면 제가 미국 기업을 투자할 때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두 개의 기업이 있다고 하였고 이는 알파벳 즉 구글과 애플인데 알파벳 주가를 보면 0.1% 상승했으므로 조정을 안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알파벳은 언택트 기업이 아니라 그냥 매우 성공적인 플랫폼 기업입니다. 언택트에서 컨택트 시대로 돌아서게 되어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이 역시도 광고 수요의 증가로 알파벳에게는 호재이고 코로나 백신이 특별히 알파벳에게는 위협이 되질 않습니다. 애플은 2% 하락이 있었으나 애플 역시 현재 언택트와 관련이 있는 서비스 관련 비즈니스를 확대하고는 있지만 애플 역시 언택트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엄청 거대한 IT 기업이자 플랫폼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마 어제 화이자 백신 관련 서프라이즈 뉴스는 많은 분들이 예상 못하셨을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백신은 3상이 완료되고 FDA 승인되는 시점은 내년 여름경으로 전망을 하였었고 그래서 많은 증시 전문가들도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표 테크주들을 포함한 증시는 앞으로 계속 상승하는 대세는 변함이 없다고 내다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이번 화이자의 백신 개발 소식은 어느 정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생각해보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고 바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진 않습니다. 백신이 가령 올해 12월에 FDA 승인을 받고 바로 양산이 들어간다 해도 내년까지 7억 명에 못 미치는 백신 투여량만큼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니 모든 사람이 다 백신을 투여받기는 힘들 것이고 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의 경제적 후진국들은 백신을 그대로 구입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코로나가 종식되는 데에는 빨래야 1,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실물경기가 바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기는 힘들 겁니다. 코로나의 종식이 코로나 이전 주가 수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올 것이라는 것에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업이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망가진 기업들도 수도 없이 많고 영구적으로 피해를 본 사업들도 많고 유동성으로 버텨온 한계 기업들이 무너지기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항상 매우 신정하여야 하고 관련 테마주나 경기주의 몰빵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투자의 기본 원칙인 분산 투자와 분할 매수를 지켜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종식이 다가온다는 것이 언택트 주들의 투자 실패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대표적인 언택트 주들은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항상 뜨거웠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는 항상 눈여겨봐야 할 기업이겠습니다. 혹시 한국이나 미국, 싱가포르에서 제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미국의 테크 기업들에 꽤 편중되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기회에 언택트와 컨택트를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평소에 기업 분석 영상에서 한국 투자자분들에게 유난 인기가 많은 언택트 주들 뿐만 아니라 전통 산업 관련 주들도 소개를 드린 이유가 이런저런 기업들도 항상 보시고 분산 투자를 권유드리기 위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 두 개의 제 투자 포트폴리오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두 주식 모두 오늘 급등을 해서 DBS는 6% 정도, 싱가포르 레얼라인은 14% 정도 올랐는데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코로나 백신 소식에 득을 보는 투자 종목도 있는 반면 제가 최근 억대에 독일에 상장된 자사주를 전량 매도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 거의 천만원 가까운 이익을 놓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지난 여름에 애플과 엔비디아를 3, 4만불가량 매도하기도 했는데 그런 후에 주가는 20% 이상 올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장기부였던 종목이라 3배 정도의 수익을 봤지만 어쨌거나 20% 정도의 이익을 놓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투자라는 것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내놓지는 못합니다. 이 모든 미래 이벤트들을 모두 알고 투자를 하면 정말 좋겠지만 인간으로서 그건 불가능의 영역이고 그래서 분산 투자와 분할 매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뭔가 종목을 매도하니 급등을 하거나 매수를 하고 조정을 받는다고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단계는 이미 해탈한 것 같아서 마음은 항상 편한데 어쨌거나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이런 큰 이벤트들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간단히 지난밤 화이자 백신 개발 소식에 대한 시장의 엄청난 급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영상을 급조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두 좋은 저녁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